안녕하세요. 2020년도가 다사동을 했잖아요? 그래서 좀 걱정하는 일들을 다 떨쳐버리고 새롭게 힘차게 같이 뛰자고 걱정인형 만들기를 할 거예요. 저 오티에 말해야 되니까 걱정인형 말고 소원인형, 소원인형 모든 빈 면 다 들어주고 이루어지는 인형을 만들어볼 거예요, 여러분. 제가 가스트를 또 대표하는 금손 중 한 명이죠, 제가. 가위로 잘라줍니다. 빨대는 소원인형의 팔과 다리가 될 거예요. 팔 길이 어때요? 긴가? 짧은가? 괜찮나? 굴을 골고루 놓치고 그리고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반대 다리도 미술 시간에 많이 한 거예요. 양면 테이프 만족. 짜잔! 오! 이 친구는 파마 스타일을 제가 한 것 같아요. 약간 농구 진짜 잘할 것 같아요, 농구. 눈구 굉장히 잘할 것 같죠? 내 머리카락은 어떻게 붙어있는 거지? 모공이 붙잡아지는 건가? 내 머리카락은 어떻게 유지가 되는 거지? 풀로 붙을까요? 머리카락이? 청력이 잘 안 붙을까? 일단은 붙긴 붙었는데, 올해 갈까 이게? 여기 아루아한테까지 잘 봐야 돼. 검은색 사인포랑 이거지? 검은색 사인포랑 이거지? 이 친구에 발이 달렸나? 항상 이래. 항상 이래. 항상 나 수업 시간에 뭐 찾는 거 있으면 항상 내가 찾는 색깔만 없어. 아! 찾았다. 이제 농민이 수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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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른모를 수민이 마태사이를 좀 구매해 줄 거예요. 이거 뭐야? 이거 귀걸이예요?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귀걸이인가? 와! 이 친구 수민이 장난 아닌데? 약간 명준이 형 같은 형인 것 같아요. 명민이에게는 그 친구가 굉장히 착하고 열심히 한 성실한 참실한 친구 그런 친구들에게 항상 남몰을 슬픔이 있죠. 눈물이 있어요. 그렇지만 또 열정은 또 뜨겁게 볼타오를 때가 많죠. 짜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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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3번 친구 이 친구는 굉장히 귀엽고 산뜻하게 생겼어요. 이건 바로 달아줍니다. 바로! 오! 좋아!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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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! 일단 상민이 소원들을 제가 간단하게 적어볼게요. 차은우의 소원인형 만들기 이렇게 해서 여러분 끝이 났고 아무튼 여러분과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정말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